안녕하세요. 김여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이팟 연주를 저를 기억해 주실 텐데요.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싱글이 곧 발매가 돼요. 많은 분들의 기대 부탁드리고요. 얼마 전에 아이패드 2가 출시되면서 갤럭시 팬들이라는 아이패드용 어플이 출시가 되었어요. 제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어플인 것 같아서 오늘 케샤의 틱톡이라는 노래로 기타와 함께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다음에는 제 노래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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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